동대문구가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기간은 3월 31일까지 16일간 진행됩니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산콜센터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전화하면 됩니다.